2014년 지금부터 5년 전 304명의 학생 승객들과 함께 바다로 가라앉은 세월호 사건을 아직도 부실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재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세월호 전체주의 바람이 또 불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만 사례를 들면 강원도 산불사건,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건, 생활고로 일가족 자살 사건까지 동일하게 소중한 목숨인데 세월호만큼 희생자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2019년 4월 강원도 대형 산불사건의 경우에도 세월호만큼 희생자들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차별입니다.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건은 탑승자 7명이 실종 및 사망을 했고 환자 이류 2, 3분 만에 해상 추락을 했는데 이 또한 세월호처럼 추모해 주지 않습니다. 11월 6일에는 일거리가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50대 아버지가 어린아들 2명과 함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6일 오전 8시 40분쯤 양주시 장흥련의 한 고가다리 아래 주차된 SUV 차 안에서 아버지의 아들 2명 총 3명의 일가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러한 슬픈 사건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세월호만 우려먹고 세월호로 평생 경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사악한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에 붕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나 공감 능력이라고는 조금 또 없고 이렇게 많은 슬픈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선 세월호 사건밖에 없으며 세월호 이외에는 개죽음 개미죽음과 다를 게 없습니다. 아직도 세월호만 가지고 떠들고 언제까지 우려먹는지 세월호 사건 이외에 많은 희생자와 희생장병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또한 세월호 집단은 매우 극단적 자익 성향을 띄고 있으며 심각한 정치 편향성을 가진 집단입니다. 현 집권 여당과 이중대 정의당과 세월호 사람들은 한통속입니다. 세월호와 이석기 석방과 조국 수호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됩니다.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종북주사파 이석기 석방을 주장하고 노래까지 불러줍니다. 거기에다가 범죄자 조국을 수호하자며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엄격하게 하라고 문재인이 신신당부를 했고 검찰은 대통령 지시대로 잘하고 있는데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도 납득이 안갑니다. 대선 후보 시절 공략은 다 어기고 현재 정치하는 짓들을 보면 내로남불이 극에 달했으며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늘 다른가 봅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인양하자고 해서 2017년 3월에 인양을 성공했습니다. 인양하는 데에만 총 1020억원이 들었고 이외의 비용을 다 합치면 국비지출료 5300억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국민 세금으로 많은 비용이 투여가 됐고 역사적 유례가 없는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또 2019년 11월 6일 특수단 설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조국 사태로 지지율이 떨어진 집권여당은 도저히 내놓을 대안이 없으니 세월호를 또 이용해 지지율 끌어올리려고 발악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압력으로 대검찰청은 세월호 특수단 설치하여 수사축소 압력, 부실 대응 및 구조지원 등을 전면 재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세월호 수사일지를 보시면 입건 구속까지 이루어졌고 세월호 특별법까지 시행이 됐는데 2019년 11월 6일 특수단 설치가 또 이루어진 거 보면 세월호 전체주의가 이 나라 전체를 사로잡은 것이 분명합니다. 집권여당과 이중대 정의당 그리고 청와대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이젠 그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동들을 멈춰야 합니다. 세월호 덕분에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으면서 또 이용해 먹으려는 모습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많은 유가족과 희생자분들이 많이 계시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세월호에 비하면 개죽음이며 세월호만큼 국가로부터 대우와 보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의 목판 지뢰로 달이 잃은 하중산은 명예를 실추시키는 판정을 한 것 보면 세월호는 그만큼 특혜 중에 특혜를 받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정치 선동을 멈춰야 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신속히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냉철한 정책 변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정치와 한국 사회가 성숙해지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분들은 생각이 있고 양심이 있다면 부디 정치인들과 거리를 두고 본업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다시 삽니다. 최근에 발생한 큰 사건이 독도 소방 헬기 추락 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을 봐서라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미안한 마음 조금이라도 가지고 정치적 선동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